1년후 3년후 주문하니까 히히크만 아빠 나 요글마트 기뻐?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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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효야 거기 게임기 있어? 아빠 여기 밑커트리 올라갔어. 게임기 없는 데야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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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이거 봐봐. 아빠 나 이거. 엄마. 아빠 여기 봐봐. 너무 가고 깼어. 근데 여기 사용할 때는 문을 닫아 놔야 된대요. 응. 엄마. 엄마. 엄마는 나는 네펜지 짜있나? 엄마는 누가? 응. 엄마. 한 40cm지? 40cm지? 응. 내가 그럼 네펜지겠네. 나 120cm라고. 엄마는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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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우야 맛있어? 응. 얼마큼 맛있어?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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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는 넌 뭐해? 쟤는 넌 뭐해? 쟤는 넌 넌 뭐해? 잎이은아 랍잎이의 에어 도착해서 다행히 랍잎이의 견제 소우야 올라와 그거 안 되치지? 서호가 한번 보여줄까? 응 올라가면 되잖아 엉덩이 밀어줄게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우와 빨리 미끄럼틀 타 아까 돈 많아 보이는 아저씨가 또 그런 거 아니까 우와 아빠 엄청 잘한다 벌써 가짜 5km 나왔어 저 아저씨 엄청 재밌겠다 줘 봐 그러면 감자튀김이랑 그거 사줄까? 오렌지주스? 그러면 수박주스? 그러면? 수박주스 마주라 알았어 그럼 수박주스 먹자 이것도 맛있어 보이는데 드디어 수박주스 나왔다 아무튼 수박주스 아저씨 좋은 하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